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인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이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라 불리는 주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이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 바로 내일이고 또 돌아오는 주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매년마다 기념을 합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자세는 또한 무엇입니까? 고난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날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하며 우리의 참된 능력과 우리의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금 정확하게 붙잡기 위해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린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주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 역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배경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며 부활주일이라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에게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결론 내린 시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라는 거죠 완전히 오직으로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매번 매주일마다 오직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의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다 모아서 최선의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창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전력을 다 쏟아내어 놓은 최상의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약함조차 앞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둔하다, 말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들도 역시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오늘 하루 시작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기회한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미련하고 거리끼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자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짐을 오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가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 역시 항상 어떤 의미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언젠가 나타날 그 동화줄, 구원자 항상 바라고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는 지금의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뭐라 말합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된다라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벗어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고 인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고 성취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란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이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종교성이 특출나서 이 종교라는 만족감으로 이걸 찾고자 합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만의 자기만의 구원자를 정해놓고는 자기만의 신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말했냐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기다렸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능력으로 표적으로 기사로 자기를 나타낸 하나님을 항상 바랬던 거죠 그러니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이 비난 섞인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 즉 어떤 강력한 구원자 강력한 왕 강력한 지도자 그걸 계속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영광된 모습으로 와야 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와야 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분명히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가 메시아라니요 그가 그리스도라니요 그러니 뭡니까 최악의 모욕인 거죠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사명인 겁니다 거리끼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들이 철학 속에서 지혜 속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얻고자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져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됩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장 처참한 죄를 지은 죄인이나 짓는 그 십자가가 구원이라니 용서하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와 구원? 십자가와 하나님?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그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원하는 표적을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였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 내놓고는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고 구원자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구원자 자기들만의 신 우상이 반드시 나를 속박하는 우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말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서 그걸 얻고 보니 뭡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삶 그것이 나를 완전히 올가메고 완전히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인간관계를 말하고 권력을 말하고 기적을 말하는데 그것이 나를 더 얽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더 갈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평생 사랑을 말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하는데 안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더 갈증납니까? 왜냐?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있고 원래 우리의 형상이 있는데 자꾸 거기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자꾸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니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거죠 제가 39살, 181인데 4살짜리 옷, 5살짜리 옷 입겠다라고 낑낑대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점점 더 얽매고 옥죄고 우스꽝스러워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원래 우리의 모습과 형상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는 지혜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형상이 아니며 우리는 물질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의 형상도 아니고 우리는 문화의 형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의 신을 삼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의 형상을 삼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나를 옥죄고 나를 얽매이고 나를 종로를 타게 되는 완전히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진 것이 지금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답입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무엇이 해결입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른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고 그게 진짜 신입니다 그게 진짜 답이며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통해 내가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즉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구원받도록 구원의 방법을 삼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그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죠 아니요 만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가 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고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렇듯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히 결로 내려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뎁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떤 미련한 것이라도 모든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히 모든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판단으로는 무능한 패배요 완전한 죽음인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거리끼다 혐오스럽다 생각하며 거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떠한 약함도 모든 사람의 능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죽음을 이기고 완전한 해결인 부활의 승리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도 미련하게 그리스도만 말하십시오 우직하게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장 잘 발견할까요? 물론 우리는 천진 만물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는 게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발견해 가십시오 어떻게 발견해 갈까요? 많은 분들이 메시지도 많이 들으시고 녹취도 하시고 정의도 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연일독하기 위해서 하루에 세 장, 네 장 읽어라 라고 말하지만 많이들 바쁘시잖아요 하루에 한 장 읽어도 괜찮습니다 한 장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집중하여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읽을 때 내 귀에 들리도록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읽는 가운데 하느님은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담기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담기는 바 한 문자, 한 단어를 놓고 곱씹어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게시되는지 그러다 보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바쁘십니까? 그럼 들으십시오 오디오 성능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애용하는 것은 드라마바이블이라고 그런 어플도 있습니다 그 어플도 통해서 많이 듣는 가운데 담겨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장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하느님 되심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만의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의 시작 가운데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문 만들어 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권세가 있으며 그 이름의 사실적인 통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십을 고백할 때 내 삶에 분명한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선포하는 행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반드시 회복해야 될 말씀 운동입니다 선포하는 것 그런데 선포하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너무 복잡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앞에 대상자를 앉혀놓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영적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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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이걸 다 설명해야 되는 그 모든 일련의 절차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지만 그걸 다 하려고 하니 너무 부담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포, 그 시작이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입니다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게 하는 것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 심을 알게 하는 것 그 듣는 사람이 언젠가 나옵니다 그때 뭐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달하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나의 참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는 귀한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죠 그런 우리를 세상을 보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조롱하고 손가락을 억질할 때가 많죠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배경도 우리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되신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릴까요? 모든 것은 미련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가문과 오늘의 만남과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음을 증거하는 2, 3, 7 나라 치유 서밋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6st share 4, 7ang3 5, 7 5, 8 8 10 11 10 11